이 학원가의 의대의 강풍 지금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최소 11년 최대한 16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1년이면 36년 2036년 16년이면 2040년 정도 되는 거죠 한국이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기를 맞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되게 안 하죠 그래서 관성대로 의사가 유망한 직종이더라 의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 의사가 되면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공대 가봐야 좋은 일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초등학생 때부터 때려붙는 거죠 내 같으면 그렇게 들어갈 돈 같으면 미국 정시에 s&p500의 etf를 사모으는 게 좋겠는데 그런데 뭐 엄청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그 돈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제 아이들 과외비로 이제 되는 거죠 부모 마음도 이해를 하겠는데 참 보면 오늘 대형병원에는 의사는 텅 비고 학원가에는 예비의사는 덕실거린다 더 거세진 의대의 강풍 서울대학교 의예반 초등반 7명 정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의예반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보면은 참 뭐 직접 학원 가러 가보지 않더라도 학원가 마케팅 대상이 초등생은 물론이고 유학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 한국에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보고 한국에 사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개론을 해서 애기를 낳고 키우는 거에 아마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이런 키우면 바로 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뒤떨어지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 과외비가 이제 여러분들 유치원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교육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조금 애들을 제대로 키우려면은 사교육비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나오면은 취업난도 심하고 하니까 삶의 구비구비가 다 고단한 겁니다 물론 옛날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애 더 나라고 이러면 아무리 고함 쳐봐야 그냥 예산 가지고 공무원들 빼먹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애기들 낳는 무슨 뭐 수석 만들고 하는 걸 보니까 공무원 자리나 만들어서 뭡니까 예산이나 늘리는 수단이지 애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나라 전신이 뭐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보면 저도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토요일 지난달 31일 정오 서울 광복의 한 초등 수학학원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전부가 다 미적분을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하는 모양이에요 비학군지에 상륙한 아마도 노원구 그런 쪽이지 않겠느냐 초등학교 1, 2학년 50명이 자기 몸짓만한 책가방을 메고 쏟아져 나왔다 이러니까 애 때부터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도 여러분들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원 여러분들 차에 태워가지고 공부시키는 그것도 토요일날 그런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 또 바뀐 게 없는 겁니다 하나 또 똑같은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초중고교학원가는 의대 진학을 꿈꾸는 예비의사들로 미어 터지고 있다 의로 대란 의대 강풍 모순된 두 풍경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규 가정의 14배속 선행까지 그러니까 뭐 ai 반도체도 아니고 애들이 죽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젊은 부모님들이 그 돈 가지고 지금 미국에 etf 투자 시작하게 되면 떼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의과대학이 그렇게 유망하냐 이야기죠 의사직업이 여러분 의사직업이 그렇게 유망합니까 의사직업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제 우선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지금 한국의 인구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러면 사회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동시에 저생산 낮은 성장률이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갑이 굉장히 얇아진다는 것을 뜻하고 새로운 산업 같은 것이 나오기가 어려운 사회가 된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의료비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화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검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의료비가 국민들 지갑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 지갑이 얇아지니까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많이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정된 의료비를 가지고 늘어난 의사들이 나누어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의사들의 처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이 인구 추세를 보게 되면 개원이들은 내원 환자들이 줄어들 것이고 의료비 지출은 정체될 것이고 한정된 의료비를 가지고 늘어난 의사들이 나누어서 가져야 되는 거죠 의사들이 공모는 아니지만 국가가 만든 예산을 나누어 먹으니까 물론 비급여 분야도 있지만 비급여 분야도 이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쑥쑥 성장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그런 재원이 비급여 분야에 투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점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5천 명에 신생아 20명이면 40명당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출산업이 아니고 신생아 수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23만 뭐 이제 곧 19만 18만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게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수출해서 이러면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낸 총 의료비를 가지고 나누어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숫가를 낮춰갈 테니까 정부가 여러분들 총액관리를 하거든요 지출을 한정없이 여러분들 올릴 수가 없고 또 제가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정부가 계속 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사는 것을 용인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있는 비급여도 이렇게 낮춰갈 아마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의사 수원 늘어나면 숫가를 낮출 거 아닙니까 모든 통제구난을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들이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사 소득이 숫가는 낮아질 것이고 진로 해서도 낮아질 거니까 사람이 줄어드니까 의사 소득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비급여 수입이 있는 진로 과목은 좀 예외겠지만 사람이 10년 20년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은 더더욱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우니까 이미 20년째 계속 이렇게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숫가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인데 내원 환자 수까지 줄어드니까 의사들 가운데 신용 개원이 가운데 신용불량자도 나오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직종이 유망 직종이 아닌 거예요 유망 직종이 아닌데 그렇게 풀 베팅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한 몇 주 전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가지고 좀 나이가 드신 의사분 같아요 그분이 글을 남긴 걸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고려 안 하면 할 수가 없지만 자기가 볼 때는 좀 글로벌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모들은 다 생각이 갇혀 가지고 풀 베팅을 하는 거죠 유망 직종이란 게 이름은 뭡니까 좌압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수시장뿐만 아니고 한반도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의사라는 이름 직종이 로컬 마켓 특화된 직업이지 않습니까 내수시장에 특화된 직업이지 않습니까 내수시장이 쪼그라드는데 어떻게 이런던 의사가 유망한 직업이 되겠냐 젊은 어머니들이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봐라 이야기죠 가장 큰 집안에서 큰 투자죠 아이들의 과외비를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한 집안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인 거죠 중장기 전망을 냉정하게 해야 되는 건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서로 의대를 나오신 아마 제 생각에 한 50대 중후반 60대 가까이 되신 분이 썽글입니다 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로 뛰어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과 공부하는 정도로 열심히 살면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을 가서 이공대 학위를 받고 인공지능 전문가였죠 아마 유니버시티 위스칸신에 아마 조교수인지 부교수인지 아주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큰 게임 회사에 요즘에는 그런 온라인으로 다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일하다가 방학되면 여러분들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일하고 그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남원 갔다고 함께 여러분들 공부하던 친구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다 의과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좀 무직해 가지고 계속 이 분야를 해 가지고 그 분야에 상당히 국제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학자가 됐더군요 학자도 하면서 위스칸신 대학 교수 하면서 한국의 게임 산업이 발전했으니까 게임하고 이런 AI를 접목시키는 일도 해서 여러분들 돈도 많이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내수산업을 가냐 이야기예요 내수산업을 마켓이 큰 데를 가야 여러분들 좀 잘 될 거 아닙니까 내수산업을 왜 가냐 이야기예요 나라가 쪼그라드는 게 그냥 그대로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젊은 어머니들 정신 좀 차려라 나라가 쪼그라드는 게 그냥 보이는데 애들 의과대학 보이려고 그렇게 목을 메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제 며느리가 예를 들어 만일에 그렇게 하면 제가 당장 이렇게 이런 막아서 가지고 막겠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의대 공부가 얼마나 여러분들 가혹한데 그 가혹한 공부를 거친 다음에 제대로 여러분들 보상이 안 주어지는 체제인데 체제가 뻔한데 왜 거기다 애들 뭡니까 그냥 전부 다 보내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게 잘라서 내보내면 젊은 어머니들 한 번 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을 지금 유튜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40대부터 쓴 책들이 대부분 이런 책들입니다 앞을 전망하는 책 10년 후 한국 10년 후 세계 영어만은 유산으로 물려주자 뭐 이런 책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는 책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좋은 투자가 아닌데 오늘 이제 제가 제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한 번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학원가 예비의사 덕시덕질 더 커세진 의대 강풍 의사 직업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66%가 전망이 어둡다는 준공무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공무원 공무원에 여러분들 속하지 않지만 나랏돈을 대부분 나누어 가지니까 전망이 밝다가 25%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조하시고 앞을 내다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가 좀 부진한데 좋아요를 한 번 다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작가 글의 시대가 저물고 말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작가들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는 장편 대하소설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다 바뀐 거죠 말로 정보를 입력하는 거하고 글로 이름 정보를 입력하는 건 많이 다른 방식이니까 그렇지만 작가를 상당히 이제 역할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많이 할 수 있는 스포리는 그래서 아이가 생각나서 분명ль 해줄 krajal해서 어느덧